랑카웨에 있는 술집인데요 말레이시아가 이슬람국가라서 술집이 별로 없어요 그나마 랑카웨에 괜찮은 술집이라서 소개해드리고요 이곳의 위치는 쿠아타운에 있는 나고야라는 곳이 있습니다 번화가인데요 여기에 태국인들이 많이 있어요 태국 음식점도 많고 여기 보시면 야외에서 술이랑 밥을 먹을 수 있는 여러 식당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비어하우스라는 곳인데 술집이에요 전문적으로 맥주를 파는 곳인데 맥주맛도 괜찮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소박해요 깔끔하고 맥주가 맛있어요 지금 사람이 없는데 19시 이후부터 젊은 친구들이 와서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저분이 주인이에요 저는 조서부인이라고 그러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이분이 만들어주는 생멥주가 맛있습니다 그리고 음악도 좋아요 생멥주가 맛있어요 오랜 기회를 하는데 세 잔 마시면 한 잔을 공짜로 줘요 해피아웃 파악도 있고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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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